홈케어로 매직 어떻게 하면 오래갈까요? 1. 미용실에 가지 않고 홈케어로 헤어스타일 창조하기 매직기나 고데기 같은 열기구를 사용하여 곱슬머리를 펴는 방법이 돈도 안 들고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습관은 아주 중요해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어울린 헤어스타일 창조는 어른이 되어서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거울만 보면 자신감으로 외출을 하게 되니까요. 2. 중요한 것은 열기구 사용하기 전에 한국미용 메디팜 열 보호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르고 매직이나 고데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머릿결이 부드럽고 탄탄하며 건강한 헤어스타일 만들어집니다. 3. 제가 지식인에서 보았을 때 매직을 주기적으로 하면 생머리가 된다고 보았는데 진짜 되나요? 네 맞습니다. 250도에도 머릿결이 손상되지 않는 열 보호제를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열 보호제를 알려드리면 한국미용 메디팜 물코티 헤어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매직 스트레이트를 연출해 보았는데 푸석하기는커녕 오히려 탄탄한 머릿결로 보이더라고요. 4. 주의할 것은 미를만한 열 보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열기구를 사용하면 머릿결은 손상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십니다. 청담동 머리 잘하는 오빠 24. 주의할 것은 미를만한 열 보호적인 소중원을 얻는 것입니다. 24. 주의할 것은 미를만한 화 vigor입니다. 45. 주의할 것은 미를만한 호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 주의할 것은 미를만한 호응으로 찾아내면서